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체육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패럴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육은 당사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닌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기능을 갖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비장애인체육에 비해 이용가능한 시설과 지원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에 불과해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0.1%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설립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설명입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이종성 의원은 법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